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또 되게 안 풀린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 있는 분들 계시는데 좀 운이 좋아 지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운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운이 만드는 거라고. 운은 만드는 거예요. 절대 운은 어디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일단은 사야죠.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운이란 건 돌아오는데요. 더 간단하게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는 월브닷컴에서 저를 괜찮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역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시간 중에서 나 여기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할래 라고 마음을 먹어야 지만 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그런데 제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여기에서 단 1%라도 1%라도 만약에 영감을 얻어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그분은 정확하게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저도 여기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호감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은 남이 주는 거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회라는 건 남이 주는 거예요. 역시 제 책에도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오타니 쇼웨이가 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한 게 부실이죠 부실. 그러니까 야구부 야구부의 부실을 청소한다든지 쓰레기. 야구부 사무실.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심판분들에게 각듯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매너 있게 대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막 160kg 던지면서 초고격급 투수 에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거만하고 심판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그냥 경솔하고 본인 물건도 잘 안 챙기고 팀의 에이스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부에 메이저리그의 전설 같은 코치가 와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러컬볼을 만약에 가르쳐 주는데 한 명밖에 자기가 가르쳐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코치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 오타니 쇼웨이. 오타니 쇼웨이 같이 부실 청소하고 평소 때 깍듯하고 이런 사람을 누구나 다 선택하겠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나는 저렇게 건방진 친구가 좋아 그러면 그건 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이라는 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평소 때 자신이 성실하고 매너가 좋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관해서 언제나 어떻게 보면 받은 게 있으면 기브앤테이크를 언제나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그 친구 굉장히 매너 좋아 그 친구 굉장히 일 바르게 해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알고 보면 운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ebs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야구 머리띠를 이제 만들고 있을 때 1년 만에 ebs의 담당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하시냐 그래 요즘 머리띠 만든다 그랬더니 한번 점심 먹으러 오셔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저희 김민철 팀장님이 생각이 많이 난다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 정말 성실하게 일해 줬던 게 지금 대행사랑 일해보니까 알 것 같다 그러시면서 향후에 입찰이 있는데 한번 입찰에 도전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입찰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찰에 들어가서 이제 토목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은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저에게 준 게 아니라 제가 그전에 성실하게 그분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이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의 굴곡 중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저를 좋게 보신 거겠죠. 아마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좋게 보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막 그분들에게 막 아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저의 모습들 중에 분명히 좋게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저는 여기까지 저를 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운을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운을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친절하고 주변에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되게 특이하면서도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연결시켜주고 이럴 때 물론 실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런 댐댐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 사람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게 저도 지금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포기를 시켜줬는데 욕먹을 것 같으면 안 시켜주죠. 예를 들면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여성분에게 와 이런 비유 너무 좋네. 이렇게 하니까 또 화가 닿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댐댐이가 별로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얼굴만 보고 멀리서 떨어져서 보기만 해. 그냥 그 정도야. 더 화가 와닿습니다. 그런 비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비유로. 그래야 더 이해를 더 하실 테니까. 우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나 나는 왜 이래 내 주변은 왜 이래 이게 탓할 게 아니라 일단 나의 태도나 나의 그런 자세 내가 살아오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보면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이분은 그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성공하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 당연히 노력만 해요. 기본으로 노력은 뭐 네. 그런데 역으로 노력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건 양아치예요. 그건 양아치예요. 이런 비유가 나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농토가 있는데 한 농부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수를 했고 한 농사는 한 농부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떼장 부리다가 뭐 이렇게 곤충 와 가지고 제대로 추수를 못했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배가 고파요. 옆에 있는 이렇게 막 열심히 농부 농토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벌은 걸 보면 막 나는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 라고 해서 저쪽에 가서 그 사람 걸 뺏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도둑이죠. 도둑이고 빵 패고 양아치잖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원하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는 그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등등 미디어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코인 했는데 한 개 샀는데 100원에 샀는데 그게 뭐 4천만 원 됐더라.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코인을 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그거는 정말 그거는 문제예요. 그리고 코인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코인을 100원으로 샀는데 그게 만약에 천만 원이 됐어요. 안 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100만 원만 돼도 팔 사람들이 아마 10 중에 99명일 거예요. 천만 원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노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까먹는 것 빼고는. 인내심. 그렇죠. 까먹는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구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기와 질투는 어떤 현상이냐면 저 사람이 잘 되면 잘 안 되어서 나랑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돼야지 라고 하는 경쟁심을 가져요. 좀 아까 얘기했던 노력은 안 하면서 양아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잘 되는 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올라가려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러고보다는 그냥 네가 내려오는 게 내 옆에 서주는 게 더 편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경쟁심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심은 일종의 사자 같은 그런 경쟁심이 아니라. 시기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시기심은 있겠죠. 저도 시기심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경쟁심으로 바꾸고 그 경쟁심을 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일명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는 게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너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속해라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이랑 나랑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해요. 역시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줄을 서서 밥을 이렇게 쫙 먹고 있으면 뭔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지 하면서. 그건 뭐냐면 나도 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들을 보면 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중에 긍정적 커뮤니티를 만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긍정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경쟁심과 동질성을.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경쟁심.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일종의 버프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커뮤니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커뮤니티가 좀 어려운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는 건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빡센 것들.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도 좀 어려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명 이렇게 좀 갈라지잖아요. 제가 정말 돈 많이 받았던 커뮤니티는 뭐였냐면 인문학으로 배우는 경영학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토요일 8시에 해요. 그거야. 아침 8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네가 술을 아무리 맺혀 먹고 네가 아무리 농땡이 지었어도 토요일 8시까지 두 번 글썩하면 우린 자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곳에 모인 이곳에 대한 가치를 충만하게 느끼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겠네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들고 토요일 8시에 모여야 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끼만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굳이 인문학을 배우겠다고. 경영을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서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20명이 그걸 전부 다 같이 딱 완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지금은 정말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캐시노트의 김동호 대표라든지 런더리그의 조성호 대표라든지 서로가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안목적인 동질감? 동질감? 더하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 거기에 뭔가 모르는 야릇한 경쟁심? 저기다 찍으면 경쟁심이란 게 뭐냐면 저기까지 가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 나눴던 친구가 저기까지 가 있으니까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러면 그렇죠. 나도 하고 싶어. 너 있니?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럼 또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꼭 필요하다. 그거 왜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혼자서 달리는 건 되게 고독해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정말 신기한 게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 누군가가 같이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이 친구가 하고 있으면 나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는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좀 비슷한 속도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페이스메이커가 그 마라톤 뛸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마라톤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한 35키로 구간까지 그 페이스메이커는 전력질주를 해서 35키로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걸 따라가면서 이 사람의 페이스를 따라가지고 나머지 12키로 정도죠. 7키로 정도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머지 힘을 가지고서 뛰어나가는 건데 그런데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같이 뛰어가는데 이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나의 속도를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게끔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뛰어나가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보다 딱 등 뒤가 보이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또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예이. 그렇죠. 그래서 딱 등 뒤에 등이 보이는 정도이시죠. 딱 두세 발자국만 좀 더 가면. 두세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한 어쨌든 등이 보이는 한 백절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버리면 이게 눈에서 안 보여버리면 사실 이제 목표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속도인데 좀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동료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동료도 되게 좀 뛰어나서 실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으면 좀 더 나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무리에 이끌려서 그 힘이 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내 힘이 붙어서 그냥 나도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그 얘기만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월브닷컴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오시면 누군가가 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는 갑자기 자산이 100억이 됐고 나는 아직 여전히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아는 저 사람이 망해 가지고 15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장한 사람은 나도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표님 책 만달아트를 해서 100억이 뭘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겠죠.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기도를 하겠죠. 잘못되라 잘못되라.